링 위에서 규alle 아시죠? 링 위에서의 다친 거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 고고 결혼합니다. 인생의 최후 저희가 오늘은 친구 뭐죠? 안녕하십니까! 야식할당 영상의 영원한 인자 정수이 aired입니다. 유일한 세계 engaged 아 잠깐만! 아 소개를 내가 했으면 돼! 얘 나랑 안 맞는 거 같아. 욱싱을 배우러 왔는데 더 높은 고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! 아시죠? 링 위에서 다친 거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인생의 최후 저희가 오늘은 안녕하십니까. 야식야동의 영원한 이인자 정희춤입니다. 유일한 세계 최후의.. 아, 잠깐만. 아, 소개를 내가 해야 되는데. 애는 나를 안 맞는 거 같아. 욱싱을 배우러 왔는데 더 높은 코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. 없어요 무패의 전설 자 최현미 선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BA 슈퍼패더컵 세계 대표 최현미입니다 우진정 너희가 이제 2위가 야구 선수 출신이 있다 예 야구랑 복싱이랑 메커니즘이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과연 locsing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좀 더 잘 할 것 같다 드디어 이거 한 대 대결 드디어 이거 한 대 대결 원 네 그렇죠 스피드 앤 파워 스피드가 먼저 스피드가 있으면 파워가 생겨 그래서 원투 가보실게요 원 투 투 그렇죠 원투 이 동생입니다 너무 행복하다 10분 마리 생각했는데 라이트 낸 자세에서 살짝 안내 마세요 피아노 훅 스트라이 훅 와 역시 와 이게 막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안녕하세요 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짝짝짝짝 짝짝짝 뿌리는 느낌이에요 안트 왜 그러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원리들이 자세로 돌아오면서 오퍼컷 라이트 오퍼컷 라이트 오퍼컷 끝이에요 와 연속되면 진짜 멋있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 와 자연스러워 우와 진짜 그거 고마워 제가 저기 제가 아 너무 행복해 지금 한번만 쪽으로 내가 펀치는 아닐 수 있잖아 왜 20년 만에 왜 기분이 안 좋은지 Explor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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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밑줄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와 오 비턴 잡아드린 다음에 주근이 형 저랑 바로 하시죠 가볍게 하실 거라서 제 글럽으로 가시겠습니다 하시면 인사를 하고 부사세 1, 2, 3, 4 다시 갈게요 1, 2, 3, 4 다시 1, 2, 3, 4 다시 1, 2, 3, 4 뛰면서 셋 셋 셋 와 근데 진짜 파워가 송송하지 나가는 중 지갑도 있으니 어 나쁘지 않게 그냥 지금 아마추 신인데 나와서 메달 따실 것 같아요 몰라? 1, 2, 3 1, 2, 3, 4 1, 2, 3 그럼 이 글럽은 복싱 글럽이야 야구 그려봐 겨드랑이 가지마 형 아 이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 겨드랑이 야 겨드랑이를 왜 벗어하는거야 겨드랑이 내 가슴은 소중하니까 날씨 소중하야하네 어이가 없네 passport 오늘 쓰러트려서 예 입시자리를 아옹! 안녕하세요 오영 오오오 Dong speed 이 곡은 요만한데 이 만할 때도 Baby 오오오 준비 오오오 이거 까만 치는데 sama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 느낌을 rikt어요 안녕하세요, 유빡! 파턴 조치! 내가 너의 목소리 해줄게. 명강한생 하고 처맞겠습니다. 링 위에서의 다친 것은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 오, 예! 잽! 잽, 잽! 오! 오오. 오ών. 오우, 오우. 어구 잘하지 않았어. 나, 나 맞을 뻔했어 . 아 근데. 형도 아, 세게 해, 형도 아 세게 해. 확인ици니까. 오오. 당장 잘하는 거야. 나 지금 내 걸로 왜 맞았어. 무서워서 그냥 하는 거야. 근데 잘하시네요. 말을 배운 거 진짜 잘하고 계세요. 나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. 근데 정말 키를 이용해서 원투만 뻗어도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공격이 방어라는 말이 그래서 공격이 담아요. 두 시간 감사하세요. 아니 한 번 진짜 제대로 해봐 배운데로. 태민선 씨께서 판정해주세요. 누가 이겼는지 제가 심판. 제가 이겼을게요. 아이스크림 내기. 최대한 제가 배운 거로 활용해가지고 정당당당한 스포츠 스파링을 해보겠습니다. 전 10대만 해도 됩니다. 한 대만 때리면 돼. 한 대만. 아이스크림.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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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부에서부터 머리 위까지. 딱 여기만 공격할 수 있어요. 배운 걸 더 많이 쓰시는 분한테 내가 손을 들어 드릴 거예요. 인사하시고.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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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oughout the game I budget to go. 자 스텝 찍으면서 찍으러 머리 위치 companies 2차 Depians. 안녕하세요. 오. 으士이. 오. 아 whatnot. 아야.. 우와. 에워. 어그! 으어어 cou? 안 어지러워요? 한쪽으로만 너는 거? 아 내가 어지럽네? 계속 이렇게 들고 있잖아. 우리 진짜 미쳐버렸는데. 자 잽 나갈 거 어떻게? 안녕하세요 잽으로 거리 유지, 거리, 거리 유지. 자 라이트 나갈 준비, 라이트 나갈 준비. 그렇죠. 잘했어. 싸울 수 있어? 오케이. 자 라스트 삼소, 고! 다운을 한 번 당하셨잖아요? 다운을 한 번 당하셨잖아요? 맞습니다. 그럼 누가 하시면 될까요? 인정하시죠? 네. 정말 한 시간이란 시간 동안 스파링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. 일단 두 분 너무 대단하고 인정하고.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따라와 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 쓰는 동작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특히 공 던질 때도 그렇고 방망이도 그렇고 저희가 회전력이랑 골반의 힘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써야 되는 운동이긴 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힘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서 하고 나니까 좀 비슷하구나. 그래서 내가 좀 어색하지 않다.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정말 기회가 된다면 진짜 규식이랑 파커님. 어우 제가 가르치고 싶네요. 일단 제가 원래 2월 22일에 통합 타이틀 매치가 있었고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한 연기가 된 상태고요.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에서 통합 타이틀 매치가 이루어지면 저는 바로 미국에서 시합을 뛸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